용주님이 개못한대요. 아이 괜찮아 괜찮아 어? 용주님이 못한다고 해도 난 괜찮아. 난 아레나 10위니까. 내가 개못하는 거면 아레나 10위 밑에 있는 사람들은 더 못하는 거겠지.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. 가자. 초콜릿 6개 더 감사합니다. 난 빠른.. 빠르게 가운데 가운.. 빠르게 가운데. 빠르게 가운데. 빠르게 가운데. 와! 스발! 와 존나히 캐리한다 진짜 내가 뭘 더해주냐 병복을 3명 내가 뭘 더해줘 진짜 아니 내가 여기서 뭘 더해줘요 님들아 진짜 제발 레알 와 진짜 내가 뭘 더해주냐 레알 내가 뭘 더해주냐 내가 뭘 더해줘 레알 내가 진짜 뭘 더해줘 저거 추천만 한 번씩만 뭐야 아 뭐야 폭탄 안 돼 안 돼 안 돼 으아 제발 제발 잡아 잡아줘 제발 아이수 팀들 여기까지 여기까지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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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잡을거야 내가 잡을거야 아 아 잠깐만 얘들아 아 난 왜 처음에 잘하고 뒤에도 똥싸지 처음에 잘하고 뒤에도 똥 뒤에도 똥싸 나는 엘 헬 헬 헬 헬 헬 나이스 팀들 나 혼자 씩 오버블 게이드 비치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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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1타입피 아잠만 거탈 더할 수 있었는데 개깝이야 아깝소 야야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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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대기대기대기 가지마 가지마아 가지마 제발 가지마 가자미 아니 죄송합니다 가지마 아 제발 헬 헬 헬 헬 제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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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거 라프 1인데 어 폭탄 봐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거 밀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 이럴 때 나이스 슈팡 슬립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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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와 진짜 초반 캐리 오졌다 진짜 초반 캐리 진짜 오졌다 진짜 레알 초반 캐리 진짜 오졌다 진짜 레알 과연 와아 300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개많이 주네 진짜 개많이 주네 진짜 눈물 나게 주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추천 한 번씩은 부탁드립니다